전주시가 반려견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. 신고기간은 오는 19일부터 9월까지로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또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형 이상의 개입니다. 또한 소유자가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. 신은 이 기간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먼저 해주며 이후 10월부터는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.